준서는 바로 여기 있답니다.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보이는데요. 까주세요. 까대요. 까대요가 아니야. 까대요. 까대요가 아니야. 까대요. 너 지금 카메라 의식하는 거야? 안 하던 짓을 해. 뭐야. 준서 여동생들이 두 명 놀러 온대. 나중에 여동생들 크면 준서도 같이 놀자. 지호 형님은 커피를 원할 수 있어요. 지호 형님은 이렇게 커피를 가득 찬어요. 또 교진 씨는 솔라를 진짜 좋아. 솔라를 각자 대놨어. 진짜 서로 각자. 그럼 오빠는 뭘 좋아해? 나? 오빠는 날 좋아해. 나? 오빠는 날 좋아해. 나? 오빠는 날 좋아해.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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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! 나인. communautКtat파. 신의를 층하게 키워 부탁 들고. 얼마나 맛있게? 가자 지봉아 조이 조이 기호야 이게 누구예요? 두식이 아니에요 두식이? 안녕하세요 형님 두식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하얘졌다? 네 이건 뭐 한다고 세우고 와 이거는 아 좀 냅둬 감기가 올라 나서 몸이 으실으실 죽고 그래서 그리야 어떻게 키워놓은 김에 코도 한번 확 키워볼게요? 팟냐기 팟냐기 에너지 트렁크를 먹으면서 결의를 타자 정신 바짝 차려 지호 형이 얘기했지 울면 그냥 내비도 그래 지호 형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오지지니까 오지호의 말을 따라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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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실신 Cincy 우승 오지잖아 어른이야 야 바로 세금으로 하나 둘 아우 오케이 와우 물어졌어요? 더 올린거고 머리가 무슨 샴푸 광고에 나오는 애가 아 그거 나중에 하고 네네 인사부터 나 지금 멘붕에 혼자 지금 멘붕 속에 이제는 오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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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랜만에 감사해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형 그거 저희 지칠때마다 당 고통이에요 아 감동이네 아유 오랜만이다 애들도 그새 좀 컸나? 그러니까요 소원이 많이 컸어요 형님 조이야 친구들 왔다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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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친구 오랜만에 친구들 왔네 친구들 좀 인사해야지 인사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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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얘 안 가리시작했는데 괜찮은데 얘 얘들도 안 가린다 괜찮은데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어서와 아 에이 그냥 이 낯가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형님 머리 뻗구셨네요 다음 영화 때문에 와 형 쉬지 않고 계속 하시네요 일을 지봉이 분유 매겨야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이팔도 두 개 났어 어? 어? 벌써요? 진짜? 응 예! 하하하하하하 이때 두 개 얘는 제일 빨리 나네 그리고 이 낫도 안 낫도 이야 얘는 지구는 하나 아니요 안 낫어요 얘는 진짜로? 우와 우와 처음 봤어 나는 지금 이거 이렇게 교육해야 되나 봐 이거 이때 나도 처음 봤어 지금 지 혼자 자꾸 먹으라고 érence 지 혼자 자꾸 먹으라고 와 여러분 내가 먹으라고 대박인데 libre 진짜 기특하는 진짜 기특한 지 혼자 두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어이구 이제 앉아있네 앉아있네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아이고 좋겠네 많이 컸네 다리 이러고 있어 무용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 발가락까지 꼬부리고 이렇게 무용하는 건데 저건? 솔배우가 무용했나? 네 옛날에 발레 그래서 저렇게 안 깼는데 이렇게 돼 오오오오오 내가 이거 하나 가져왔어 아니아니아니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내놓을게 이거 좋아 그런 거 있어야 돼 아유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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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유 거기였어 아유 좋아 아유 좋아